부딪혀 봅시다. 자자잔! 우리를 한대요? 우리우리? 아, 어떡해. 너무 예쁘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셨고 단정하게 머리를 하신 그 모습이 진짜 제가 샵에 갔던 어떤 머리보다도 더 아름답게 느꼈다고 해야 되나? 되게 고우셨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계산과 입니다입니다. 귀vest freaks 네, 감사합니다. foreign I'm very lucky I'm very lucky to have such a lovely garden in the middle of the city I'm very lucky to have such a lovely garden in the middle of the city which is quite rare, I think, in Seoul but I think it's pretty rare, but I think it's beautiful especially in the 소개 introduce myself 제 이름은 성룡 김 그리고 한국에서 액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저는 제프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액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티브샷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집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소개해 주신대요 네 알아드렸어요 도로는 한 장르의 가을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녀의 어린 20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르의 가을이 있어요 이 사진은 그녀의 가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녀의 가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녀의 가을이은 그녀의 가을이 있습니다 그녀의 가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53년에... 1953년? 아, 1953년 인거 같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이름을 불러주시겠어요? 네. 이거 쓰는 거야? 맞지? L 식으로? L 식으로? L 식으로? 그렇구나. Who you are. 오늘이 며칠이야? OCT?